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 제가 이번에 12월에서 1월 달에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와있어요 책 이름은 퇴사 말고 강사입니다 아직 출간은 안됐지만 퇴사 말고 강사 강사를 준비하거나 예비 강사들을 위한 책인데 아마 우리 강사님께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런 책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모으고 있어요 관련된 PT를 잘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책으로 받아서 보고 있고 나오면 제가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꼭 보세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들 보면 제가 초보 강사 때 궁금해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사실 많지 않고 모아놓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우리 강사님처럼 많아요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1월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꼭 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2월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2월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2월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2월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